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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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살리며 흘린 천국은 내 건너 세상 힘을 내려 빛남별 유한 하수고 상상히 와 함께 하수 나의 하늘 홀고 헛밭 잔고 고구를 입고 보나타의 몽심본 없어 목댄 날이 밝아 열린 천국은 내 건너 세상 힘을 내려 빛남별 유한 하수고 주와 함께 하수 한숨 가시고 죽은 내가 사망하게 기다리니 내가 그리는 주를 태워 나의 기쁨을 넘치기 열린 천국은 내 건너 세상 힘을 내려 빛남별 유한 하수고 주와 함께 하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는 또 과거에 인류가 시작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생명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아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모태 가정 다시 말해서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가정이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말라서 기건이 왔습니다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지 않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같이 내 심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항상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마치 산 송장처럼 내 육심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은혜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항상 짜증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이 강탁해지기만 합니다 사람이 점점 자신 모르는 게 악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독설입니다 은혜의 소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초신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행에도 한국 교회가 지금 현주수가 그렇습니다 대개가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원망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남의 탓으로만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방관자 그리고 제3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따라하세요 은혜를 회복하자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자 주목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 3,49절을 신구약에서 소개되고 있는 은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출국기 33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내가 은혜의 줄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경혈이 여길자에게 경혈을 베푸는 은이라 이 말씀에서 한 가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빌리포스 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토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은혜의 줄자에게 은혜를 주고 경혈이 여길자에게 내가 경혈이 베풀 것이다 오늘 경혈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랄지라도 당신이 세계적인 천재라 할지라도 은혜는 그렇게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세상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트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요? 내가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신앙 생활에 지금까지 찌들립니다 환경은 막을 수 없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치 다내리 사조굴에 들어간 같이 그런 사조굴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환경은 하나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은 주님만 생각해도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잔치하는 분위기입니다 늘 내 입가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이 삶이 도대체 환경을 보게 되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늘 괴로워해야 됩니다 가장 비참하게 생각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탄식해야 될 사람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도 불평, 원망하는 소리 하지 않냐고 항상 남에게 격려의 소리, 감사의 소리, 남에게 기쁨의 소리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은혜 줄자에게 주신다 했으니 오늘 하나님께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욕기서 33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은혜 줄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은혜가 말랐습니까? 사회가 사랑도 말랐고 전부 미움투성입니다 전부가 서로의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로의 가정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서가라 4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구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4장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은혜 줄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지금 반드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에 되게 알려주신 것을 이 시간에 예수께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깨달아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또 능력이 아니라 야구부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있으니 오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내 신앙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내 마음 속에 불같은 용감구가 끌어오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내 마음 심는 곳에서 깊은 곳에 올라올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했으니 주여 이밤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을 짓는 자들에게 그거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하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원망하는 자리 낙심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미워하는 자리 다투는 자리에서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밤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있는 곳에 또한 누가 계실까요? 성경인 제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경전 20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쳐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넘히 든든히 세운다 했는데 하나님 나는 무너셔버렸습니다 내 신앙생활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했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온 성경으로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쫓아가고 환상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성경에 기록된 66권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 속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이 밤에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성령의 여러분과 함께 임하시기를 다시 한 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따로서의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신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희망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소망이 넘쳐버리는 오늘 시간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브리스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의 성령 오늘 성령님을 가르쳐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반드시 신앙생활이 은혜생활에 시작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은혜의 해 1년 365일이 늘 날마다 은혜의 시간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계시냐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령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십시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수그립니다 쭉쩡일수록 빈깡통일수록 소리가 크고 쭉쩡이는 고개를 수그리지 못합니다 하늘 쳐들고 올라갑니다 무엇을 내가 조금 남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꺾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실수록 널 엎드려야 됩니다 알고길수록 수그립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신앙생활이 성숙할수록 나는 엎드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서로서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교만이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은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네 가지를 내가 지켰더니 이 은혜가 회복되면 몇 가지 축복이 오느냐면 성경은 분명히 일곱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가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편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가 회복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은혜로 저를 호의하시고 호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호의하신다 했습니다 누가 호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생활하면 내가 은혜가 회복되면 오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은혜가 회복되면 날마다 힘든 환경에서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날마다 하나 내가 은혜가 회복되었을 때 나는 기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실까요? 정치가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할 것은 근본적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서 항상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오늘 성령의 역사시는 오늘 여러분이 되신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은혜가 회복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분명하게 세계 열강의 나라에서 초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축복받은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회복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이사야 49장 8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있습니까?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응답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있다가 찬양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이 은혜가 회복되면 이 은혜의 때를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내 육신의 질병이 바로 오늘 시간 7일에 대한 이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대신 것을 전원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오늘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맡겨집니까? 은혜가 회복되면 이 속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도망가버립니다 순식간에 부정적인 것은 다 떠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돼버리고 늘 소망이 일어나고 늘 감사만 일어나고 반드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바로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세 번째 누가 보곤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가장 천박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몸에 잉태했던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비천한 여자입니다 대단히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량선 지금은 이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마리아는 대단히 유명하며 훌륭한 여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천사가 와서 입으로 전해지는 첫 마디는 누가 보곤 1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십시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마리아처럼 평안이 옵니다 누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오늘 시간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에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분명히 평안해진 것을 확신합니다 은혜 받으면 평안이 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명하지 않는 평안한 한국교회 사회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대한민국 평안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회복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마누일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죽지손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잘 들으세요 은혜가 임해야 평안이 오고 평안이 와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인마누일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는 바로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내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대반이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랬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했는데 은혜 따로 권능이 따로가 아니에요 은혜가 오면 권능을 주세요 은혜가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합니다 서대반에게 하신 말씀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권능 다시 말해서 능력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사람들에게 실족시키지 말고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시들어져 가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실족한 사람 이 사람들을 다시 살게 되는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다면 이 입을 통해서 주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그 시간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다 은혜가 회복되어서 밝은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가리키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길래 이 다윗은 BC 2010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의 사람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자신들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까지도 다윗을 상대하는 별을 국기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격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 말씀을 보게 되면 4대인전 7장 46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를 솔로몬 아들에게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가 어떤 것입니까? 성전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 성전을 씌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자신이 짓질 못하고 마지막 이 땅 73나이로 떠나갈 때에 아들 솔로몬 앞에서 그것을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강좌입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처를 종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너는 더 보태서 하나님 성전 지어라 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일에 누가 헌금하시나요? 누가 교회 일에 봉사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 이 다윗이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분명히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사람 때문에 죽증이 100명보다도 알국 한 명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 축복을 받았던 은혜가 회복되면 내게 찾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 따라서 죄 짓지 않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 짓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싫어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질수록 세상 것은 더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고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은혜가 회복되면 기도가 열려버립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봉사가 즐겁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내가 몸을 다 드려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바닥을 칠 때에 모든 것이 다 아깝고 싫습니다 한 달 여러분 이런 체험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내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느님 앞에 물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릴 때에 단돈 만원짜리 한 장 드릴 때도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만원, 천만원도 드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만원짜리 한 장 드릴 때 마음이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다윗같이 고백했던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느님 성전의 충성스러운 일꾼되시기를 주의 소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 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 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불면증이 떠나지 않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누구한테 쫓긴 것 같습니다 늘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항상 불안정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신경 쇄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은혜가 내게 임했던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이 사람이 따라서 더 담배하고 누구실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내게 임하면 사람이 담대져요 다시 말해서 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면 세상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0편 23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단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까 죽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단일이 사자구리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왕짓게 죽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구리에도 내가 들어가도 하나님은 사자구리에 들어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이 단일은 당당했습니다 사자 앞에서 오늘 살아온 성들은 언제 내가 담대해질 수 있나요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힘든 줄 모릅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일곱 가지를 이 은혜가 회복되면 내가 받는 축복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이 사실 말씀이 아니라 신약 11에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덩어리입니다 전혀 끄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움직입니까?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를 받았더니 내 스스로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봉사자들 찾아갑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그전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부끄러워했는데 당당하게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낯선 사람 만나서 전도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던 우리가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경건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시간에 사랑하는 성들은 은혜가 회복되신 분들만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가리아 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요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으면 나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서가리아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요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드러나니 아니 우리도 너와 함께 따라갈리 하느라 이 서가리아에서는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전부 세상에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교회가 말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의 이 맘은 모든 사람들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은혜가 말라버린 시대에 열국 백성 열 명이 열국이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한 사람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털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와 함께 가리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열 명이 은혜의 사람 한 사람 옷자락 잡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시겠습니까? 화려한 근본을 찾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에 모였으니 그렇게 많이 모인 곳이 꼭 거기서에 은혜가 있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찾아가는데 누구 사람 잡아야 됩니까? 누구와 손 잡아야 됩니까? 누구와 신앙생활에 동업을 해야 됩니까? 은혜의 사람과 동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런 사람 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남현소 안전병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은 꿈에도 자신이 일어날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잡았더니 일어나요 누가 손 잡아야 됩니까? 은혜의 사람하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과 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과 손 잡아버리면 같이 망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 손 잡아서 지옥 걸려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 같이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야 따라하세요 내 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거기에서 내 손이 은혜의 손입니다 오늘 이 손 잡으신 대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스 1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따라하세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조건한 사람은 전부의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아름답게 보느냐 하면 마음은 은혜로 굳지 않은 사람 그래서 힘든 이 시대에 내가 항상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은혜로 말씀 들을 때 은혜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은혜로 누구를 만나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분명히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로 말나마 온 것이라 했으니 그분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보리스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토를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겨요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토부터 온 이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높여들과 아멘 하늘에게 박수님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도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은 허탈감입니다 내가 원했던 명예를 가졌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얻으시려고 합니까? 인생은 어떤 꿈을 이루어놨을 때 이것은 시한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권력을 가졌더니 권력의 무상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얻어도 얻어도 채워도 채워도 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주님만이 내게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만이 내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저 천국까지 그분은 우리가 동행하세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눈물 흘리고 싶을 때 주님 앞에 우세요 그리고 마음껏 부르짖고 싶을 때 주님 앞을 향해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밤이 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